진짜 진김님이 그 뭐야 스타크래프트 서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되나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김님은 저한테 쪽지로 카톡 아이디 하나 알려주십쇼 작게나마 소장의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살펴려게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제가 범현이 님부터 초콜릿 탔수기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제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진김님이에요 범현이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아 님네미 안녕 반가워 쫌에 있네요 저는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정도 예 그 때 많이 합니다 예 보통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켰네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켰네 1시간 오바 됐네 이제 포토스 적으네요 일단 정찰은 뭐 그냥 예 그 우클릭하죠 미니맵에다가 이렇게 우클릭 예 미니맵에 우클릭하거나 그냥 여기 우클릭 있는 식으로 도이일구 어 도이일구 어디선거 포토냄새가 나는데 이거? 포토냄새가 난다 어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메카넥을 선택했냐면 상대가 일단 저그가 투저그이면서 토스가 포즈를 갔거든요 저렇게 토지를 짓는 아들은 질럿이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조금 덜고 하는거죠 그 다음에 1대1 신청 가능하냐구요? 공개적으로 저한테 한번 할까? 좋습니다 그런건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신청해주세요 빡시게 한번 놀아드리겠습니다 상대 빡시게 졸라 빡시게 1대1을 신청한다는거야 그만큼 내가 이 새끼 이길 수 있겠는데 왜 방송하지? 깝독이 오셨고 한번 발라줘야되겠다 공개적으로 한번 때려줘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약간 내재 내재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거지 지금 알고보면 이영호 막 어? 심심한데 스타트 안하고 빨모할때 쓰는 아이디 아니야? 어? 닉네임 아니야? 아 야는 저 키보드 요 뭐야 자앉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죠? 그죠? 그냥 나는 이영호 선수 뒤에서 게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싶기도 하다 그냥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경계만 봤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우와아아아 아 어 캐론 자그론 왜 이렇게 길어 뭐? 그걸로 젤한테?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내가 뭔가 잘못봤는데 내가 뭔가 잘못봤는데요 제가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너무 싫어 아우 싫다 싫다 이럴어 다시 마크좀 해주세요 마크해라 예 꼭 저렇게 많아야들이 꼭 마크를 몬하더라구 어 모탈리스커맨 주님 주님이라고요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 다 둘 다 둘 다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좋아요 후방 가면은 아무래도 마린 메딕보다는 조금 그.. 메카닉이 좋구요 초반에도 물론 성공만 하면은 메카닉이 좋긴 한데 조금 위험부담이 있죠 아 클릭이 있긴 했다 사노리보고 파파라치도 아니고 이게 야 이새끼야 오우 맨 7시가 좀 많이 커있네 자 여러분들 12시가 되었네요 추천한보시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왠지 내 낭심이 한번 날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왠지 내 낭심이 한번 날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 어라? 아 우리 지키는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이배빵 멀어? 구멍이 살짝 까먹을려고 할때 들어올라그라나 이게 아 뭐 녹방돌리는것도 좋겠지만 녹방돌리면은 그런 이제 의미가 없지 약간 당황했당 당황하셨네용 으음 4T나가야되 이제 녹방돌리면 추천을 많이 받는데 뭐라고 되지 나는 약간 추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송 아니니까 이제 뭐 어느정도 시청자랑 약간 대화도 되고 약간 그런거를 원해서 잘하고 있지 우와 어? 어?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얘들? 정말로 루어졌어 hés으 due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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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으으으으이시기 제비 들렸네 마지막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Mart 아이 건물 때문에 이씨 잠실 못차리네 유오오오오오오옷 희하하 아아아아 벙커 한개가 이게 말썽이었다는거 이겼다 이거는 진짜 앵그러면 안지겠지 아 또 시작이네 아 아 요맨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기다리겠다 이새끼야 들어와 들어와봐 어떻게 되는지 씨 어 기다려줄게 내가 들어와봐 시원하게 we have you one visual wire on line 주님 주님 주님이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가다 깨질 듯 깨질 듯 아아아아 존나 싫어 아 세수대야 가니? 잘자 세수대야 새벽스타 하러 간다고? 자식 그래 좋아 들어가렴 아 렉 진짜 싫다 아 뭐야 용접질을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자주 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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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봐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모르겠지 이거는 지지요 매너좋아요 매너좋네요